180탄 오늘 마지막 추천 종목입니다.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.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을 위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9,000원입니다. 9,000원 대비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? 3,000원까지 빠졌거든요. 자 그러면 제토막이 난거죠. 내 잠재자산 대비 제토막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자 이 종목은요. 특정 구간을 절대 이번에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3,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.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느냐?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,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1,000원. 자 지금 현재가가 약 5,000원인데요. 5,000원인데 1,000원까지 빠지면 얼마까지 빠집니까? 저희 카페의 추천주에요. 자 3,3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5,700원까지 올랐으니까 90%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.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대공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 자 이 종목이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미리 예측드립니다. 이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IMF 그 다음에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면은요. 이 종목은 무조건 1,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. 뭐 1,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건 그건 뭐 쇠뽕이고요. 1,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이번에도 1,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 종목이 3,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1,000원 미만으로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닙니까? 자 이렇게 빠졌을 때 계산하기 편안하게 1,000원으로 잡으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,000원이니까 800%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고요. 만에 하나 1,000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반토막만 더 나아서 500원까지 빠진다.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. 자 그랬을 경우에 1,500%는 그냥 거저 주워먹는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제가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릴 텐데요.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.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. 여기 국민기업 관성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지금 안내가 들어오는데요.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돈이 되는가 이 동영상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. 잘 읽어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추천드리는 종목마다 무조건 1000% 이상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될 것이다.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풍째로 바꾸십시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를 잘 지켜보시고요. 이제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오는데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매달 18일날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자 배당금을 목적으로 주주로 가입하실 분들도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. 이렇게 매달 공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카페입니다.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180탄 180탄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800% 입니다. 이 종목은요. 여러분들의 운때가 맞으면 이 종목은 1300%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죠. 500원에서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드렸냐면 9000원을 잡아드렸어도 500원에 9000원이면 거의 한 천안 4,500% 되지 않습니까.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. 자 동종목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동전주도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자 돈 버는 비결은요.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여태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저희 카페 회원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.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선점을 하십시오. 돈 많으신 분은 그냥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.